안녕하십니까 안봉입니다 오늘 저녁먹은 후에 간단하게 막걸리 한잔 하려고 합니다 메뉴는 막걸리 핫도그 꽈배기 그 다음에 두부 복숭아 그 다음에 부추김치 오이순김치 김치 이렇게 먹을 겁니다 정말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뒷보소 한잔 하려구요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수리 흠 후루룩 모짜렐라 치즈널라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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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후추 고춧가루 고추 고춧가루 바삭하고 고소해요 바삭하고 맛있어요 김치만두 간장 계란 아까 전에 영상에서 본 것처럼 저희 집 복숭아 딴 거 먹는 거에요 너무 맛있어요 이거 뭘 먹을까 지금 너무 행복하네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오늘 날씨도 먹으러 가고 싶어요 아~~ 딸기 너무 맛있어 너무 좋네요 너무 좋네요 첫번째는 겉은 주설형이 있는 것 같아요 첫번째는 겉은 주설형이 있고 저는 겉은 주설형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겉은 주설형이 있어요 아.... 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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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장 다진마늘 육수 갤럭한 맛 한입 먹을 수 없앤 먹에 담아덕한 게 너무 좋아요 이렇게 맛있어서 먹어보면서는 두가지뿐 먹은걸 요리 너무 맛있다 표고버섯 고추냉이를 먹기 힘들었어요 설탕 다진마다 너무 맛있었어요 달고둑 달고둑 치즈볼 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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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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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탕 막잔이네요 구독자분 그리고 시청자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많이 응원해주시고 이번에 확진돼서 많이 걱정해주시고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좋은 의견도 많이 내주시고 항상 기분 좋습니다. 동우상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너무 맛있어서 정말 맛있어용 저는 다신편식으로 만들어져서 매운 향이 다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저녁은 매운 향이 정말 잘어울려요 매운 향이 아주 잘어울려요 매운 향이 정말 좋아요 매운 향에 매운 향이 좀 더 좋아요 이제 막전을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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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